네, 오늘 시크릿 공략주 준비한 종목은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어제 밤에 좀 준비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11%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을 다시금 이따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왜 준비했냐면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정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는 아니지만 이 업체는 정공정 장비 중에서도 노강 장비를 생산한다. 노강 장비 중에서 웨이퍼, 이것을 생산하는 장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오버레이 계측 장비입니다. MI로 좀 약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을 수직 정열도를 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측 장비로서 노강 공정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오버레이 계측 장비 없이는 수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미세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점 수율에 대해서 높여가야 되는데 이렇게 장비의 의존도가 좀 높은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국내 장비 업체 중에서 이러한 계측 장비를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를 예전에 코스닥 상장사죠. FST라는 회사한테 투자를 받고요. 당연히 지분을 45%가량 넘겼지만 어쨌든 FST에 투자를 받아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러한 기능들이나 기술들을 인정을 받아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에서는 이러한 장비의 절반 이상을 회사 업체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산, 외국계 기업의 장비를 독점 공급했다면 지금 점점점 반도체 소부장이 국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완성 업체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국산화 이런 장비 업체도 국산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테크 노드를 잠깐 보시면 10나노급 수준으로 굉장히 미세화 됐고요. 반도체 공정 기술이 점점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버레이 장비 수요도 지금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평택 공장 부지에 아무래도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덜란드 글로벌 1위 업체죠. EUEV 극 자외선 이러한 장비도 지금 20대를 들여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만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올해 목표치의 매출을 과반 이상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만큼 실제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좀 급등 이게 지금 1분 오늘 흐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장된 지가 이제 한 2주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모멘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52,000원에서 53,000원 이 사이에서 오히려 매수 전략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오늘 급등나고 다시 조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53,000원에서 54,000원 이 부분으로 제가 매수주를 살짝 진입 라인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가, 익절가를 확실하게, 목표가를 확실하게 설정을 하시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4만 8,000원 선으로 이것도 한 단계 좀 높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4만 8,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도 5만 8,000원 이상으로 설정을 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실현할 수 있다. 5만 8,700원 오늘 고점 나왔는데요. 5만 9,000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해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